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거 군대가 많이 하니까 한번 갔다 와보신 것도 좋아요.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요. 다 이렇게 맑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건이 하나를 이렇게 통으로 넣어요. 왜냐. 이런 짬이 제일 높은 사람이 높습니다. 무대용. 무대용. 이것이 바로 군대에서 배운 고추참치 라면입니다. 고추참치 라면에 매콤달콤한가. 라면에 매운맛. 어쨌든. 기가 막히고 통화 막히는 블러브가. 이렇게 차 안에서 주변하니까. 진짜 안되는데. 아 이런 시어발. 물이 많네요. 실제 느낌이 올라오죠. 물이 좀 많았습니다. 나는 심근거 안좋아하는데. 오 냄새가. 고추참치 냄새가 난다. 아 그렇죠. 대형발은. 팔팔팽인데 너야? 그렇지. 물을 먹을 할 때 너야. 튕글튕글해. 나와나. 물이 많지 않았네요. 딱 좋네요. 물이 담기는 순간. 좋다는 것 같아요. 딱 좋네요. 비주얼 약간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없죠. 이거는 안 먹어봐도 맛있겠네. 먹기 전에 이미 끝났네. 빛깔 보소. 우와. 약간 그 뭐지. 봉화추? 빛가름 봉화추. 고추참치를 넣으니까. 고추기름 넣은 것 같이. 빨갛네. 물이 기가 막히네. 많지도 적지도 않은. 기가 막힌 배율. 군대 갔다 오시면. 익혀집니다. 고추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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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방수폰인가? 빨리 먹자 이제. 고추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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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는건 안되겠다. 가보겠습니다. 고추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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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유. 자 이제 조립의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능이 안되겠다. 참고로 저는 조립의 전문가, 저는 간단같은거 좋아합니다. 돌전기 2단, 예고 8단 종합 식단에 만들기 단순하게 덮친거, 밭질러 찰집자를 묶으면 됩니다. 저기요. 제가 취향을 존중해드리지만 아무데나 이러시면 안됩니다. 팔자 매듭법을 사용하라고 설명서에는 적혀있던데, 팔자 매듭법을 하실 줄 아시나요? 팔자 매듭. 기억이 나십니까? 진짜 팔 모양으로 되어있어요. 팔 모양. 뭔가 잘라줄 수 있겠지? 정의효, 언제 설치하신거야? 조금 넣어서 만드는게 좀 낫지 않습니까? 컨택트? 그건 이제 중간중간 컨택트면 컨택! 이렇게 하고싶고, 컨택트하고 쓰면은 언택트? 이상 컨택트에 컨택트에 AK가 아직 안좋아요 컨택트에 암흑이였습니다. 이상순 이상순이 대체 이상순 이상순 사진이 형이 뜬거같아 타 박스 탑트로 이상... 오케이 연기 한번 방금 그거 좋았어 이상 컨택트에 아무개였습니다, 내가 자막 넣어줄게 아직 이름도 없을게 이상순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주러 해줄게 찍고 있네 레디 액션! 채널 컨택트 아무개였습니다 버밍숭아 깝치는데도 잘생기게 언제부터 잘생겼죠? 저같은 경우는 바야후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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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야후로부터가 재미없었어 언제부터 잘생겼죠? 저는 이제 로버트 다운이 쥬니어를 닮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마스크 한번 내려주시죠 어? 아이온맨 자비스 누워서도 잘 노는 누워서도 잘 노는 왜 그랬지 왜 옆에서도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기는 여성인재가 여성인재가 찍고 있는데 저 옆에도 저희랑 똑같이 문을 열어놓고 흔치는 않아요 요즘 1인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뭐 찍는다고 하지만 이 같은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건 되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일단 카메라가 돌아가죠 내가 형이 재미없으면 이렇게 그냥 형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먼 산으로 가는거야 매사에 그렇게 진지하신가요? 아 목 아파? 잠깐만 일어나봐 목 아파 목 아프면 잠깐만 일어나봐 목 아프면 잠깐만 일어나보라고 안 좋은 점으로 발견한거 같은데 이런거 하란 말이야 바로 잠드는 편안함 아 아 AK 없냐? 나 AK 뭘로 하지? AK야 좀 정해봐 얘가 로봇스토도 지워주고 크레이즈랑 PC도 만드는 정리가 내걸 차박사도 밀러온거 같은데 왜 난 그럼 로버트로 해줘 로버트 로버트? 롭 롭? 롭 롭 롭이 뭐야 로버트를 롭이라고 불러? 로버트를 빨리 부를 때 롭? 헤이 롭 저희 우리 롭이 아 롭 좀 이상한가? 롭 롭 아 왜냐면 계속 롭이야 왜냐면 로버트 펜티슨을 조금 밀어붙이랬어요 사전 빠지면 로버트 펜티슨 네 운 됐을때 로버트 펜티슨 남았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 롭 해외에서 로버트 펜티슨을 여기 지인들이 롭이라고 근데 롭 그러면 로버트 펜티슨과 로버트 다오니 주니어면 롭 형제네요 저희들은 롭 형제 로버트 펜티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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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파일 роз 원래 그런 예명들이나 AK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하는거야 이상하게 될 게 안 좋은거 그래 옆에 있는 사람 아빠 아까? 아버지인가? 삼촌 아냐? 삼촌인가? 아무튼 조금 어린 친구들인가 같은데 그냥 가족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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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끼리 찍고 있는 거야 초딩들 같은데 중딩들 같은데 응 아기들 아휴 저런 애들한테 우리가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늑다리 로버트다우주니어랑 형 로다주를 해라 로다주를 형은 로다주 난 로버트패티슨 로형제 로형제 로평제입니다 왜 로비냐구요? 로다주 이쪽은 로... 로패스 로패스네 로다주한테 로패스 그러니까 로버트다우주니어를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형은 뭐 로버트다운다운 베이비 로버트다운 로버트다운다운 베이비 로버트다운다운 베이비 감상 manifestations 아니 느낌이ahu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묻네 너 땜에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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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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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무뎌져버린 내 가슴이 뛰어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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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azy 시간은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다행히 다행히 감사합니다.